네, 병원장님. 지금 어디 있나? 응급실입니다. 내 방으로 좀 오지?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? 응급실 근무 그만두라고 했어. 이유가 뭡니까? 최근 들어 송 선생 이름이 언론에 너무 자주 오르내려.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로. 하지만 그건. 억울한 거 알아. 보호자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법정까지 가서 다둬도 송 선생이 지지하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도 알고 의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. 그렇다면 왜? 일반인들은 언론을 믿으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니까. 그러니까 저에게 퇴직을 권고하시는 이유가 병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셨습니까? 석 달지 넣었어. 석 달만 쉬면 사람들도 잊을 거야. 좀 쉬다가 잠잠해지면 다른 병원 찾아가 취직해. 자리에 솜 쉬려면 서로 받아주겠다고 할 거야. 이 결정 병원장님 뜻입니까? 그럼 달리 누구 생각이겠어? 알겠습니다. 병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. 단,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밤마다 응급 환자가 넘칩니다. 강 선생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. 응급 수술도 꽤 되고요. 그러니까... 그건 걱정할 거 없어. 후임이 이미 구했으니까. 원장님. 명세중 선생 맞습니다. 어서 와요. 제 후임이 명세중 선생입니까? 명세중 선생한테 인수인계하고 오늘 보러 송은재 선생은 응급이 필요해서 빠져. 일어나자고 여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명세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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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